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터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일전에 아주 인상 깊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송자매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자매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어느 방송작가가 쓴 글입니다 이 글 안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참 존경하는 분 중에 최윤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그렇게 아껴주셨대요 특별히 자신이 책을 낼 때마다 자기를 광화문 교보문고 1층에 있는 샌드위치 샵으로 불러내었대요 그리고 교보문고에 와서 자신이 마기제 출판한 그 책을 10권씩이나 사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을 낼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해주니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선생님 제가 책을 한두 권 내는 것도 아닌데 책을 낼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책이 좀 팔려야 출판사에서 신경을 써서 광고도 해주고 그래요 내용이 좋으니까 잘 팔릴 거예요 어서 사인 나세요 참 배려심이 깊었던 그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제주도를 가셨다고 합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여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작가의 어머니가 제주도에 사셨는데 이 제주도에 사시는 그 어머니에게 이 최인유 선생님께서 커다란 꽃다발과 그리고 선물 보따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쓰기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강지아 예사님 강지아 예사님 송정연 송정님 자매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강지아 예사님 송정연 송정님 자매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분인데 자기 자네 때문에 선물과 카드를 이렇게 꽃다발과 선물을 받으면 어느 어머님들이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당연히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방송에 출연하신 분께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고마운데 이렇게 선물과 카드를 보내주니 너무너무 감기 가면서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선생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행복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자매에게 기쁨을 선물하신 분입니다 저에게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행복을 선물해 주는 사람 기쁨을 선물해 주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보곤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느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하느님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불에게 이루시되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놀랐다 놀랍게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누가 봄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웠다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놀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만한이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위대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큰 믿음 이런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가진 이 믿음 이 큰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누가 봄은 한 사람을 위한 보금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누가 봄을 쓸 때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였은 것입니다 그러다면 이 백부장의 인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오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 될 단어는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에는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와 문에 보면 여기에 식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가르치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이 백부장의 관심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또 그분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또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구석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의지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들은 바로 유대인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백부장이 요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했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왈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왈료 형태라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의미 그렇다면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해야 더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더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들을 잘 나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 행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을 알면은 기도 제목을 막 나눕니다 열심히 나눕니다 어제도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마가복 위장에 나오는 중풍 명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보나음에 오셨어요 그때 한 중풍 위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중풍 명자가 누워있는 상을 네 사람이 매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붕은 뜯어내었기 참 좋게 됐군요 편편하게 되어 있어서 참 좋게 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 명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명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뤄놓으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이 뭐예요? 아닙니까? 혼자서 살아갈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살아갈 장사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나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함께 나가십시오 함께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간직한 풀지 못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혼자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의 그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도 아실 거예요 그의 착한 성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백부장의 그 마음 소원 종까지 아끼시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백부장으로 고백을 하셨을까요? 왜 백부장의 요청을 끝까지 듣고 싶어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중반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맙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원래는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백부장이 특별히 그럽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대에 로마 군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조금 다른데요 장교이긴 한데 병사로부터 맑단 병사로부터 올라와서 장교가 된 사람을 백부장을 불러요 이것은 중대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직급 한 대대장급에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백전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대하여 충성을 맹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이 순간에 그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가 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 백부장에게 있어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백부장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말씀만이 아니고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요 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백부장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만 할 뿐입니다 칭찬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창조주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의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마음에 박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가슴 깊이 삭이는 말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살아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8장의 범위는 회당장 야유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좀 가셔서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야유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믿기만 하라고 할까요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죽어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겄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행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색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계실 때 얼마 후에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지금 심화하는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뭔가 이게 정말 하느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하느님의 음성 같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안식년 내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확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안식년을 마치는 그 마지막 쯤에 다시 금식하면서 하느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정말 그것이 분명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그 순간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에 모여서 사임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대요 기도를 하는데 복잡하더랍니다 말은 꺼냈으니까 이제 떠나야 하는데 언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마음은 편안한데 머리가 그렇게 복잡했대요 기도하기 위해 앉으면 기도는 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답니다 한 시간 동안 내내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꼈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묵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툭 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에 그런 메시지가 들렸답니다 너는 왜 늘 그렇게 생각이 많아 너는 왜 늘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놀라지 않고 웃음이 피식 나오더랍니다 맞아요 주님 저는 늘 생각이 많아요 늘 생각이 많아요 그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얘야 생각 좀 그만해라 생각 그만하고 있는 믿음 키워라 너의 약점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요즘 생각이 많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꼭 붙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단순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도 좋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창조수 예수님 당신 창조수 아니십니까 한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그렇게 하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낼 단어는 무엇이냐 현재 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낼 단어는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낼 단어는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 그분이 현재라는 이 시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르쳐서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시니 가버남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 평지에서 가르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다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남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버남 마을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가버남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가르쳐서 어떤 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원문에 보면 조금 톡톡하게 표현해요 여기 이 표현에 보면 그냥 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동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버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원래 마을이라는 뜻과 이 마을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 가버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버남이라는 곳에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이었고 이 종은 그 백부장의 종이었고 백부장의 사랑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마을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종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뜨이는 사람을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뜨이지 않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누가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흥량의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 여기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지금 건강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누가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건이에요 경험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현재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며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의 범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미문에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글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현재 속에서 살아 역사는 현재를 살아가게 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위하여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 말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아침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 시간이 적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혹 그것이 이라도 시간이 부족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찬송과 본문을 보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잠시 묵상해 본 후에 그렇게 예배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혹 성경을 여러분 필사를 하셔도 좋겠고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산책을 하시면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 마음에다가는 찬 마음에다가는 찬양을 하나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그 제목이 세상 사는 지혜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묵묵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보셔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은 그의 믿음은 지금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창조주 되신 예수님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